계속해서 다음 분은 모십니다. 어떤 분이죠? 이분은? 아휴, 물량기십니다. 한편이신가요, 혹시? 자, 이분이 누구냐고요. 우리 배분도 국장님의 따님이십니다. 기도 연출하고 정말 미인이에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자, 어떤 곡인지 곡목 좀 알려주세요. 마이크는 되고? 아, 저는 마이크 진단의 곡. 진단의 곡. 오케이, 갑니다. 자, 마이크를 이렇게 감사면 안 돼요. 절망이 아닙니다. 네.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대 바라보며 살아온 내 맘을 그대한 맘을 사랑이 안 돼, 비가 올 거 사랑이 안 돼, 비가 올 거 그대 하려면 못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원으로 빌어줄게요 너의 온 내부기가 역겨워 다시 나와던 맘 즐거운 몸을 흘려 빌어줄게요 내가 선진 바래고 아름다운 하나씩 그룹 풀리려 빌어줄게요 다시 흔들어 흔들고 있는 꽃을 삶은 잊으려 밖을 갈 수 없어서 나뿐이가 역겨워 다시 흔들어 죽어 후원의 눈물을 흘려 빌어줄게요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역시 아까 날아온다 네